툭이 보고 있는데 이빨에 신경쓰여서 혀로 툭 흔들렸어 대롱대롱거려가지고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칠로 뽑자고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기습하듯이 뽑아버린 피가 이빨에 다 묻었어 아팠겠다 나도 그런적 있었거든 칠로 빼준다면 갑자기 와가지고 툭 빼버리면 그니까 깜짝 놀랬다니까 금방 빠지더라 잘 칠하고 있어 전 처음에 앞니발에서 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새빨게 돼가지고 이제 묻어가지고 그러지 묻은게 아니라 칫솔을 툭 건드려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떨어져 나가고 액체 같은거 보니깐 피가 튄거에요 그냥 엄마가 툭 뽑아버려가지고 그랬구나 네 많이 놀랬지 네 그니까 이빨 뽑을때 막 푹 이러면 나도 그러고 놀란다니까 진짜 옆에 좀 덜칠해진 데 있는거 같은데 반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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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기 덜칠해진거 같아 어 그쪽에 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네 두개 남아 네 아멘